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했던 어느 시인처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포해 주신 크신 은혜를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려오니 받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예수병원 이 병원을 찾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성김으로 동행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손길로 헌신 봉사였지만 비좁은 주차장으로 인하여 늘 아쉬움을 감내해야만 했던 저희 병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넓고 좋은 주차장을 허락하시어 이처럼 감사 예배를 드려주시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군에 진실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